자 그럼 오늘부터는 양자역학 좀 들어가죠 양자역학은 매년마다 거의 두 문제씩이 출제가 되는데 종종 세 문제가 출제된 적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세 문제가 출제되긴 했었는데 2점짜리 두 개하고 4점짜리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도 보시면서 좀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왔고요 작년에 양자역학 문제는 좀 4점짜리 문제가 약간 좀 킬러 문학 느낌으로 나온 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맨 앞 페이지에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를 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할 건지 먼저 기본적으로 전체 틀을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장에 우리 양자역학에 해당되는데 양자역학에 해당됩니다 자 1장은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파동함수라고 좀 이렇게 되어져 있죠 파동함수라고 해서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 좀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슈레딩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식인지 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슈레딩거 방정식은 당연히 슈레딩거라고 하시는 분이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밝혀 이제 지금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냥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수식 이용해서 그냥 만든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슈레딩거 방정식 이용해서 그 다음에 파동함수 또는 우리 기대값 기대값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수학에서는 평균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물리에서는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확률이라든가 확률 그 다음에 우리 고유값 고유값 찾는 우리 양자역학은 거의 1년 내내 거의 1년 커리로 학교에서 진행했는데 뭘 찾는 것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고유값 찾는 문제 또 고유함수 찾는 문제 고유함수 그 다음에 우리 연산자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해밀토니안 연산자 그래서 고유값 고유함수 찾는 거를 거의 그냥 1년 동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함수를 우리는 고유함수라고 하고요 자 그 고유함수에서 우리 물 입자의 에너지를 측정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고유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구의 지금 파동함수를 얘기하는 거냐면 원자 세계에 있는 입자들의 파동적인 성질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입자의 입자의 입자입니다 입자의 파동을 기술하는 파동을 기술하는 함수를 이걸 우리가 파동함수라고 해요 그 파동함수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정식이 바로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느낌이랑 똑같죠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 물체의 위치를 찾는 게 목적이었듯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떤 입자의 파동을 기술할 수 있는 함수를 찾는 게 중요한 목적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동함수에 해당되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거고 자 여기에서도 기본 내용 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2장 자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우리 뭐라고 정상상태에요 정상상태 정상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 시간에 무관하다라는 얘기는 꼭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함수를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상상태에 우리가 무엇을 나타낼 거냐면 슈레딩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대값, 확률, 고유값, 고유함수를 찾을 건데 근데 이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정상상태인지 뭐가 중요하니 다 1차원만 다를 거에요 1차원 1차원 무한우물과 무한우물 무한우물, 그 다음에 유한우물 유한우물에서의 고유함수, 고유값 이런 것들을 찾을 거구요 또 우리 우물의 모양이 꼭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처음에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져 있는 뭔가 뾰족한 함수가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 델타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델타함수가 있었을 때의 고유값, 고유함수는 어떻게 될 건지 또는 아유 또 너무 유명한 우리 조화진동자가 있습니다 조화진동자에서의 우리 특징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 우리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무한우물, 유한우물, 델타함수, 조화진동자라고 하는 거는 퍼텐셜 우물이에요 다 퍼텐셜 그래서 퍼텐셜의 형태 퍼텐셜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물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함수의 특징들을 정리해 주는 게 2장에서 그래서 2장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의 또 매년 출자가 되는데 작년에는, 작년에 요원에서는 안 나왔지만 아주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우물, 유한우물, 델타함수, 조화진동자 일단 네 가지는 반대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자, 요런 내용들이 2장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 네 가지입니다 무한우물과 유한우물 세 가지, 네 가지 특징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우리 세 번째는 양자역학의 이론체계라고 해요 그러면 양자역학을 우리 크게 두 사람이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미분방정식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해 주고 자, 이건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해당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1차원일 때 원조는 여하간 2m분의 하바의 제곱의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푸사이, 자, 플러스, 자, 부이 푸사이 자, 요렇게 그렇다고 얘는 우리 얼마로 자, 우리 아이아바의, 아이아바의 자, 라운드 티분의 라운드 푸사이라고 하는 자, 요 방정식으로 입자를 기술하는 걸 설명했다면 슈레딩거가 우리 어느 분이 이제 행렬로 설명을 잘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냐면 하이젠 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선형대수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행렬역학 자, 하이젠 베르크의 하이젠 베르크의 베르크의 우리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고 근데 행렬역학을 여러분은 뭐 선형대수를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물론 학교마다 이게 필수인 학교도 있지만 행렬역학, 선형대수를 다 배우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역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어떤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고유값 방정식 고유값 방정식을 잘 여러분 풀으셔야지 되는 내용들에 해당되고 자, 요게 올해, 아, 우리 작년이죠? 작년에 2점짜리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고유값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 올해 그리고 또 고유값 방정식이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요렇게 올해 보셔야 되고요 또 우리 양자역학의 이런 체계 중에서도 중요한 게 우리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뭔가 측정하는 거잖아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자의 운동량이라든가 에너지를 측정하는 건데 그 측정값이 반드시 실수로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 개념으로 우리 연산자의 우리 기대값이 반드시 실수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허미션 허미션 연산자 또는 에르미트 연산자 이게 뭐 학교에서부터 다르고 또 옛날에는 또 에르미트로 나왔다가 요즘엔 또 허미션으로 나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에르미트 연산자 자, 우리 허미션 연산자라고 해서 자, 이 연산자의 기대값이 반드시 얼마였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실수가 나오는 연산자를 우리가 허미션 연산자라고 하고요 물리에서는 실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물리에서 등장하는 연산자는 다 우리 허미션 연산자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이제 우리 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락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 너무 복잡하니까 행렬로 표현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디락노테이션이라고 해서 디락 표기법은 또 어떻게 표기되었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3장에서는 다룰 내용들에 해당할게요 자, 그래서 양자역학의 이론체계에서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렇게 보시고 자, 3장 정리지를 해주시면 될 내용이 해당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한 절반 정도 된다면 자, 4장으로 가요 자, 4장은 자, 우리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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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계의 양자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텐데 아, 이제 3차원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가 등장해서 3차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좌표계 등장합니다 구좌표계가 등장하고 구좌표계 이용해서 우리 수레딩과 망정식 자, 우리가 풀어내는 정리를 할 텐데 아, 이거 다 여러분 절대로 라플라시안을 구좌표계로 표현하는 거 제가 절대로 외울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거 시험 문제 주어지거든요 그럼 주어진 것만 가지고 우리 의미, 물리적인 해석 계산만 조금씩만 여러분 해주시는 게 우리가 출제가 되어있는 내용인데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구좌표계에서 우리 뭘 표현할 거냐면 수소원자모형 수소원자모형을 아, 이제 제대로 보라고 하시는 분이 계산한 방법 등을 따라서 우리 정리할 건데 자, 절대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만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수소원자모형을 구좌표계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 주는지 자, 이런 것들 얘기할 거고 아, 그 다음에 이것만 끝나지 않죠 우리 수소원자모형에서 여러 가지 양자수가 등장하는데 자, 우리 주양자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군동량 양자수가 있죠 그래서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가군동량에 대한 또 고유값, 고유함수, 기대값, 연산자 이런 것들에 대해 쭉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장에서 배운 내용은 모든 단원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가군동량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입자의 고유한 어떤 일들 물리량에 해당되는 우리 스피니라고 하는 전자만 스피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스피니라고 하는 또 물리량이 있는데 또 스피니에 대해서도 고유함수, 고유값, 확률, 기대값, 연산자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군동량과 스피니에 대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텐데 행렬역학으로 우리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장에서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가군동량도 거의 하루 정도는 소비해야 되고 스핀도 우리 하루 정도는 소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도 기출문제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도 풀면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여러분 익혀가시면 거의 그 내용을 좀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그 스타일대로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잘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동안 기출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출문제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새로운 문제가 나올 게 없습니다 그 내용만 잘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은요 이건 양자통계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돼요 동일한 입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동일한 입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리계라고 얘기해서 우리 양자통계가 여기 대표적인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양자통계 자 우리 통계역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지만 우리 양자통계에 자연에서 입자가 분포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여러분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자통계를 우리 페르미디락 페르미디락 디락 분포함수라고 하는 분포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스핀이 2분의 1인 스핀이 우리 반정수에 해당되는 우리 페르미온에 대한 양자통계에 대해서 주로 정리할 거고 우리 스핀이 정수인 보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가 정리했을냐면 아인슈타인 보즈 아인슈타인 분포함수 또 고전입자 기체를 분포하는 기체가 분포하는 우리 통계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맥스웰 볼츠만 분포함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계역학을 정리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다룰 거는 자 여기에 페르미온 주로 페르미온만 다룰 텐데 페르미온 입자에 대해서는 다룰 건데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 어떤 것도 좀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 보손과 보손과 고전입자에 해당되는 자 기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양자통계가 5장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가군동량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가군동량에 대한 파동함수가 주어지고 자 그거 이용해서 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 내용들 여러분들 수소원자 모형에서의 에너지 가군동량 양자수 스핀 양자수 이런 거 이용해서 파동함수 표현해 주는 것들도 등장할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유 6장은 자 우리 섭동론이 나옵니다 섭동론이라고 해서 우리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약간 킬러 느낌의 문항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우리 섭동론은 다 우리 무슨 이론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가 좋냐면 다 근사이론이에요 근사이론이어서 우리 대략 몇 차적으로 근사할 거냐 1차 보정값 2차 보정값이 있어서 2차 보정값은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보정에 해당되는 우리 고유값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값 또는 고유함수 근데 고유함수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고유값만 나오는데 1차 보정에 대한 고유값 고유함수에 대한 특징들까지는 좀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할 줄 알아야지 자 출제가 되고 작년에 나왔던 게 1차 보정값이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섭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포타베이션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해 주는데 뭔가 약간 좀 뭔가 만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의 변화를 줬을 때 우리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거냐라는 것들을 정리한 게 섭동론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자 우리 4주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진행해야 될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은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특이하게 하여튼 세 문제 나왔어요 자 고유값 방정식 간단하게 풀은 문제 2점짜리 각 운동량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기대값 확률 자 2점짜리 고유값 1차 보정값의 고유값을 구하는 자 문제가 4점짜리 출제가 돼서 자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좀 새롭죠 많이 양자역학이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양자역학 처음 배우셨을 때 많이 이제 너무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어떤 게임에 브루마블 할 때의 게임 규칙 그냥 배우고요 그 규칙대로 그냥 쭉 해서 정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느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지 될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양자역학 수업할 때도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경우에 과거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이런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항상 좀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학생들 양자역학 수업할 때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마음을 좀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좀 받아들여야지 공부가 되지 너무 하나씩 다 일일이 궁금증을 가지면 굉장히 좀 공부하기 좀 어려운 학문이 양자역학에 해당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좀 마음을 비우고 아 이런 게 자연연 먼저 그렇게 측정이 돼 발견이 된 거니까 그렇죠 이론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원자세계를 기술한 게 아니라 원자세계를 관측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고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원자세계를 기술하는 학문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넘어갑시다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시면 1장 파동함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슈레딩거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우리 함수를 우리가 파동함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동함수를 표현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1차원만 일단 정리할 겁니다 XT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파동함수를 사이나 코사이너스 표현해서 A사인의 KX- 오메가 T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우리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해서 익스퍼넨셜의 I에 표현해 줘요 여러분들 KX- 오메가 T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 주시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쓰고 정리할 내용들에 해당이 되어서 자 지금 우리가 기술하는 것들은 다 입자 원자 3개의 입자의 파동함수입니다 전자 또는 광자의 파동함수를 지금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입자 광자의 에너지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에너지는 H람다 분의 C에 해당되었는데 얘는 우리 하바 오메가라고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바 오메가 또 운동량은 우리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우리 람다 분의 H에 해당되었는데 얘는 하바 K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었어요 뭐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K 대신에 아 이걸 넣어주고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파동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에너지와 운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A의 익스퍼넨셜의 자 하바부의 I 하바부의 I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얼마 PX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표현할 겁니다 PX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해서 자 파동함수를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내 줄 거고 자 근데 이거는 우리 누구를 만족하는 우리 파동함수에 해당된다고요 슈레딩과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런 뜻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걸 우리가 표현해 주는데 근데 우리 슈레딩과 방정식은 의미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 슈레딩과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 방정식이에요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하고 무슨 에너지 합의랑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과 무엇의 합의랑 같아요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의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아 뭐만 곱한 거냐면 자 요것만 곱한 거예요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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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곱한 게 아 이게 우리는 슈레딩과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슈레딩과 방정식 이때 그럼 이 에너지와 운동에너지 퍼텐셜 에너지를 아 이 식으로부터 나오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식에서부터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파동함수를 X에 대해서 우리 편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 그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요거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만 쓸게요 하바분의 I 들어가고 그 다음에 P가 하나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Psi가 자 요렇게 하나 남게 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어 그럼 얘는 자 이게 연산자가 나오고 근데 결국 뭐 외워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 난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요거 넘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I분의 하바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si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의미입니다 Psi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써줄 수가 있어서 아 여기에서 나온 게 연산자 운동량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아 요만큼을 우리가 운동량 연산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산자는 기호로 위에다가 헷을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헷으로 표현해서 우리 연산자 연산자는 뒤에 나올 물리량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나타내 주는 게 우리 연산자에 해당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 요렇게 자 근데 또 하나 아 얘를 우리 뭐에 대해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si 이번에 시간에 대해서 표면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대해서 표면 해주면 우리 뭐가 하나 튀어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하바 분의 i의 2가 하나 튀어나와야 되고 그대로 Psi는 있을 거니까 자 요렇게 오래 표현해 줍니다 아 그 결과 나머지 넘겨주면 아 근데 분모 분자에다 i를 하나 곱할 거예요 자 그래서 i 하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si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2Psi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써줄 수 있는데 아 에너지 연산자에요 에너지 연산자 에너지 연산자는 자 요렇게 해서 아 요 값이 우리는 에너지 연산자에 해당됩니다 아우 DT죠 DT 그렇죠 맞습니다 DT DT에 해당됩니다 자 요게 에너지 연산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 또 하나 우리 해줄 거는 우리 운동에너지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운동에너지 K는 또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2N분의 P제곱이 우리 운동에너지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제곱해주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 연산자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라운드 X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걸 우리는 운동량 연산자로 정의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에다가 그냥 대인마이너지 주꾼뿐이 없습니다 자 요 에너지 자리에 에너지 자리에 에너지 연산자에 해당되는 거 집어 넣어주고요 운동에너지 자리에 운동에너지 연산자에 해당되는 자 이거 집어 넣고 퍼텐셜 에너지는 연산자 때로 없어요 그래서 아 퍼텐셜 그대로 퍼텐셜 집어 넣어주어서 아 나온 식이 아 그게 슈레딩과 방정식 자 I 하바 우리 D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푸사이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 라운드 X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 플러스 V 푸사이라고 하는 식이 아 에너지 보존과 똑같은 식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아 슈레딩과 방정식 그냥 에너지 보존의 그냥 표현이었구나 에서 연산자를 살짝 이용해서 나타내준 결과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1차원에 대해서 파동함수는 자유롭게 오래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동함수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가 확률밀도라고 통계학적 해석이라고 지금 나오져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우리 확률밀도함수에 해당되요 자 이렇게 제목을 확률밀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서 자 확률밀도함수는 절대값의 푸사이의 제곱 이거를 우리가 확률밀도함수라고 하는데 자 확률밀도함수는 이게 또 중요하죠 자 푸사이에다가 푸사이 스타를 여러분들 이렇게 곱한 거 자 푸사이 스타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자 복소함수 복소공예 또는 켤레복소수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자 이렇게 나타내 준 거를 확률밀도함수라고 하는데 이거 잠깐 의미는 여러분들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은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실수여야 돼요 실수 그리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양수 실수고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다 1900년대 초반의 지금 스토리인데 자 보른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 파동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아 우리 파동함수는 자 제곱한 것만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물리에서는 실수하고 확률이라고 하는 양수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여러분들 파동함수는 복소수함수죠 사인함수나 코사인함수 또 익스포네셜함수 다 복소함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 우리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실수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 실수가 나와야 됩니다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와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확률 밀도함수를 자유롭게 표현해 주고 우리 앞으로 이제 확률을 얘기할 때는 자 우리 특히 이제 어디에서 많이 얘기할 거냐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P A하고 B 사이에서 발견될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A에서부터 B까지 확률 밀도함수를 우리 적분한 값 이게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A에서 B 사이에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 표현해 주면 A에서 B부터 B까지 푸사이 스타에다가 푸사이를 곱해서 우리 뭐 해준까 적분해 준 값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도 해당되고 아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규격화라고 해서 우리 모든 파동함수 이거를 굳이 뭐라고 행실이 좋은 파동함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파동함수는 반드시 발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수렴을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수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뭐 1대1로만 반응해야 됩니다 뭐 등등등 스토리가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규격화라고 해서 인테그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됩니다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 물리적인 의미는 아유 입자는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해서 입자가 무조건 발견이 될 텐데 그 확률을 다 더하면 무조건 우리 1 100%가 됩니다 특히 무한 우물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0에서부터 L까지 무한 우물입니다 무한 우물에서 0에서부터 L까지 입자가 여기에서만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럼 입자가 여기서만 존재한다면 0에서부터 L까지 확률 밀도함수를 다 계산해 준 게 반드시 얼마를 나오게 됩니다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규격화의 원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확률 밀도함수 조건 1인데 무한 우물에서는 이게 0에서부터 L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작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0에서부터 2L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구간만을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확률 밀도함수하고 규격화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확률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있는데 확률은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물리량이 주어졌을 때 변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띄엄띄엄 있는 입자의 어떤 위치라든가 지금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는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측정될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확률로만 그냥 그런데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확률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셔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곱한 것들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확률, 기대값과 같이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만약에 우리 띄엄띄엄 존재하는 물리량이자 J라고 한다면 양자역학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 반의 학생의 나이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기대값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J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값은 우리가 무엇에다가 나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 확률을 더한 값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시그마의 시그마의 J에 P라고 하는 P라고 하는 확률 함수에 해당됩니다 J라고 하는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값 이게 우리는 확률이라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만약에 이게 이미 함수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미 함수 Fx라고 자유롭게 표현해서 나태준 다음에 얘도 시그마의 Fx예요 Fx의 Px라고 하는 Fx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해서 표현할 거고 근데 이거는 다 우리 어떤 경우냐면 연속적인 값이 아니에요 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존재했을 때 존재했을 때 값을 확률을 구할 때 기대값을 구할 때 나타내 주는 방법에 해당되고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분해서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우리 위치에 대한 기대값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인테그라 X 자, 로우 X 이렇게 표현할까요? 로우 X, DX 자, 이렇게 해서 적분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 로우라고 하는 게 무엇에 해당되냐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X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 준 값이 우리가 기대값 확률을 계산해 주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제 이걸 할 겁니다 어떤 함수에 대한 기대값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기대값을 얘기할 때 아우 똑같아요 자, FX에다가 FX에다가 로우의 X, DX 값을 계산해서 나타내 주는 게 확률 기대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 그냥 우리 처음에 그냥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요거는 참고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배운 적이 좀 있을 겁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가 자, 요렇게 분포되어져 있고요 분포되어져 있고 또 어떤 함수는 만약에 자, 요렇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두 함수의 평균값은 같죠? 그러니까 퍼진 정도는 동일합니다 동일한은 퍼진 정도 퍼진 정도를 내가 요렇게 표현할게요 자, 델타 J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J 그 다음에 얘가 우리 평균값에 해당돼요 J에 해당되고 자, X층이 J에 해당되는데 자, 그럼 이 퍼진 정도는 자, J에다가 빼기 아,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자, 요걸 계산한 게 우리가 퍼진 정도를 나타내주는데 그런데 우리 이 노란색 함수나 하얀색 함수나 퍼진 정도는 무조건 평균이 같으면 무조건 0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였느냐 우리 물리에서 그냥 평균 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체분자 운동에너지를 유도할 때나 또는 우리 교류의 어떤 시료전압 우리 시료값 같은 걸 얘기할 때 우리 어떤 방법을 했었냐면 그냥 평균 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 냅니다 그런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제곱해서 평균 낸 값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델타 J를 일단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이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걸 분산이라고 하고 분산 아 그거를 루트 씌워주니까 루트 씌워주니까 루트 씌워주니까 델타 자 J의 제곱을 평균 낸 거 루트 씌워주니까 이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정해요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좀 비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그마 우리 표준 편차는 우리가 뭐라고도 많이 표현하냐면 이제 시그마라고도 표현해 주는데 뭐 시험 문제 우리 물리하고는 좀 관련은 없고 어떤 분산과 표준 편차의 의미를 판단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위에 거 넣고 우리가 계산해 준 결과만 이걸 보실 거예요 자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루트 자 델타 J의 자 우리 자 제곱을 평균 낸 값 자 이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게 우리가 아 표준 편차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자 요 계산 결과가 자 루트에 어 우리 교재 먼저 아시겠지만 자 J의 제곱을 평균 낸 다음에 자 우리 평균 낸 거를 제곱한 거를 계산한 값이 우리가 표준 편차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 값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시험이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없어서 아 그냥 분산과 표준 편차의 의미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요렇게 나와져 있구나 라는 것도 좀 비교해 주시고 좀 반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자 규격화라고 하는 우리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이 페이지입니다 뭐 규격화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까 뭐였었냐면 자 인테그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확률 밀도를 계산해 주면 반드시 우리 얼마가 나옵니다 1이 나옵니다 이게 규격화였어요 근데 우리 입자 원자 세계에 있는 입자는 정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데 그럼 위치가 변하면 위치가 변할 때마다 계속해서 규격화를 따로 해줘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한 번 규격화하면 그러면 그때만 규격화된 게 아니라 시간이 변하면 입자의 위치도 변할 텐데 그럼 그때 이 규격화를 항상 같이 계속해 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결론이에요 결론 시간이 변하더라도 시간이 변하더라도 변하더라도 한 번 규격화 한 번 규격화한 것은 규격화한 내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유지가 됩니다 즉 어떤 것들로 표현해 주시면 자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dt분의 d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한 번 여러분들 우리 적분한 여러분들 자 요게 시간에 따라 유지가 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건 무엇에 대한 특징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0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무엇의 특징인 거냐면 아 이런 결과에요 이 값은 슈레딩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방정식의 우리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해당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거는 그래요 예 요거를 내용만 그냥 이건데 어떤 거 이거 잠깐만 할게요 이거 뭐 자세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주시고 디테일 안에 넣어 넣을게요 자 Dt분의 D인데 우리 요거는 뭐였어요 요거는 프사이 스타에다가 프사이를 곱해서 나타내 준 자 요게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자 요것만 따로 볼게요 요것만 요것만 따로 봅니다 그럼 요거 한 번 해주시면 우리 요것만 따로 보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Dt분의 D 프사이에다가 프사이 스타 하나 앞에 곱해 주고요 자 플러스 이번에는 프사이를 빼주고 자 우리 Dt분의 D분의 D 프사이 스타 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슈레딩과 방정식이 우리 어떻게 생겼었죠 슈레딩과 방정식이 여러분들 I하바 I하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프사이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라운드 X제곱분의 자 라운드 제곱 프사이 플러스 V 프사이라고 자 요렇게 오래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아 이걸 잠깐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이걸 Dt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상미로 바꾸겠습니다 자 Dt분의 D 프사이는 자 이거 넘길게요 넘기면 넘기면 I하나 그런데 분모분자 약분 하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분자에다가 I 곱하면 플러스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자 2m I 2m 분의 2m 분의 우리가 뭐가 등장할 거냐면 우리 I하바가 하나 남고 자 Dx제곱분의 자 D제곱 프사이 그 다음에 우리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가 등장할 거냐면 i 하바분의 부위 프사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단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 더 dt분의 d 프사이 스타는 우리가 스타는 복속혈래여서 i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i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죠? 복속혈래는 i 앞에 있는 부호만 다 반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는 우리 마이너스 2n분의 i 하바분의 dx제곱분의 d 제곱 프사이 마이너스 i 하바분의 부위 프사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얘네들을 이거하고 얘하고 얘를 내가 어디에다가 대입할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에다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면 얘네들이 여기 없어져요. 여기 두 개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특징들 가지고 나머지만 남아서 우리가 여기 등장함이나 나머지 남고 이걸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파동함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여러분들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모든 파동함수는 얼마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어요? 수렴을 해야 되니까 0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반드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이게 우리 0이 나오고 이거를 넣은 결과에 해당돼요. 넣어서 표현해 이게 항상 0이 왜냐하면 다시 파동함수는 파동함수는 x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반드시 프사이는 우리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 즉 수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무조건 0이 나오더라라는 것들을 증명해 줄 수는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한 번 규격화하면 또 규격화할 필요 없이 계속 규격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이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산자와 기대값이라고 하는 특징들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자, 뒤에 있는 물리량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연산자였어요. 자, 우리 연산자 대표적인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운동량 연산자가 있었습니다. 운동량 연산자가 우리 얼마였었냐면 I분의 하바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자, 우리 총에너지 연산자 2라고 해서 2는 우리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I하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자, 이게 대표적인 우리 에너지 연산자 운동에너지 연산자도 있었습니다. 운동에너지 연산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2N분의 P제곱에서부터 나온 거였어요. 자, 얘는 마이너스 자,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라운드 X의 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이게 우리 운동에너지 연산자였습니다. 연산자 자, 위치 연산자도 있어요. 근데 위치 연산자는 그냥 X랑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퍼텐셜 에너지 연산자도 그냥 퍼텐셜 에너지와 같습니다. 얘네들은 특징과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연산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 이 연산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뒤에 있는 물리량에 대해서 아,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측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에 만약에 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여기 파동함소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파동함소 들어가면 이 어떤 입자의 파동함소에 대해서 뭐를 측정합니다? 우리 운동량을 측정한다. 이런 뜻에 해당돼요. 아, 여기에 프사이가 들어가면 아, 이거는 우리 어떤 파동함소에 대해서 에너지를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이거를 나중에 다시 바꿔서 총에너지 연산자라고 해서 해밀톤 연산자라고도 표현하죠? 자, 그래서 해밀톤 연산자는 마이너스 2m분의 우리 하바의 제곱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플러스 v 자, 이거는 우리가 총에너지 연산자 총에너지 연산자 자, 해밀톤 연산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운동량 연산자 그다음에 에너지 연산자 그다음에 우리 운동량 운동에너지 연산자 그다음에 총에너지 연산자 아,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산자는 뒤에 오는 파동함수에 대해서 파동함수에 대해서 자, 운동량을 측정하고 에너지를 측정하고 운동에너지, 총에너지 같은 것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더라 하십니다. 근데 측정하는데 그 측정값이 뭔가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어떤 값으로 나오게 되냐면 기댓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확률로서만 여러분 표현된다는 뜻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연산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자, 이거 이용해서 기댓값 기댓값을 표현합니다. 그럼 기댓값은 우리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x에 대한 기댓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어서 자, 우리 위치에 대한 기댓값은 아까도 표현했듯이 우리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인테그라, x에다가 확률밀도함수에 해당되는 값을 자, 이렇게 적분해 주시고 자, 이거 기댓값 계산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참 부분적분 되게 많이 하셨죠? 부분적분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부분적분이 나온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부분적분 식이 작년에도요 부분적분 식이 주어지고 자,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고 식이 주어진 다음에 그건 활용하는 문제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식이 주어지는 게 산수해보세요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부분적분 굳지 못한다고 해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기본적인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오래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미분 연산자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라운드 x면 라운드 라운드 t면 라운드 자, 이런 것들에 미분 연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되게 중요한 게 순서가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운동량 연산자의 기댓값 운동량의 기댓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 운동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푸사이스타에다가 자, p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푸사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자, 요게 중요했어요. 미분 연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양쪽에다가 푸사이스타하고 푸사이를 표현해 주고 샌드위치처럼 연산자를 가운데 끼워주는 게 자, 해 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셨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연산자도 에너지 연산자의 기댓값을 표현하자면 푸사이스타에 자, 2 그 다음에 푸사이 dx 자, 여기에 2하고 그 다음에 2자리나 p자리는 다 어떤 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거 자, 이거 들어가서 또 미분하고 또 곱해서 적분해 주셔야 되죠. 순서대로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p라고 하는 연산자면 얘는 p는 앞에 거 계산해야 돼요? 뒤에 거 계산해야 돼요? 뒤에 거 당연히 먼저 계산해야 되죠? 뒤에 거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 계산해서 적분한 게 아, 그게 바로 우리는 기댓값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연산자도 다 마찬가지 해당되고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비교해 주시면 돼서 아, 연산자는 파동함수 어떤 파동함수 이 파동함수가 바로 이제 고유함수예요. 우리 eigen펑션이라고 하는 말로 되게 여러분, 아이젠 펑션 아이젠 밸류 이런 말 되게 많이 썼을 텐데 자, 그런 것들 이용해서 나타내 준 게 우리가 연산자고요. 자,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떤 고유함수에 대한 기대값을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등장해 있고요. 자, 뒤쪽에 가면 자, 기대값 아, 예 우리 어디로 가시면 3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 내용들 연산자에 대한 기대값 자, 이런 것들이 쭉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은 내용들을 갖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장에서도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 정상상태의 슈레딩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은 자, 우리 뒤에서 우리 정리해서 우리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많이 쓸 거예요. 자, 우리 정상상태 정상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t가 얼마일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 0이어서 자, 정지에 있는 상태 정지상태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얘기해줍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동함수가 자, 보통 파동함수를 두 가지로 많이 표현하죠. x하고 t라고 표현해주면 우리 두 가지 psi x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로 나누어 파이의 t라고 하는 자, 우리 위치함수와 시간함수 두 개로 나누어서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어, 맞네요. 우리 아까 파동함수가 a에다 exponential 우리 하바분의 하바분의 i에다가 px-2t라고 한 자, 이런 값으로 표현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로 나누면 a에 exponential 하바분의 i에 우리 px라고 하는 값이랑 자, 곱하기 exponential minus 하바분의 i 2t라고 하는 자,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게 우리는 무엇에 해당되는구나? 자, 이게 만약에 psi 위치함수라고 한다면 아, 얘는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해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 파이 t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해줄 수 있어서 아, 변수 분리가 가능한 함수구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변수 분리 자, 가능한 함수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우리 정상상태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psi인데 x,02 t가 0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지상태 그래서 앞에 것만 주로 우리가 다룰 거고 표현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시간에 따라서 파동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뒤에 이것만 곱해주면 돼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 공간 파동함수하고 그 다음에 시간 파동함수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의미들도 뒤에서 잘 정리될 수 있는 내용들로 제가 정리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 해당되는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현의 정상판한 뭐 이런 것들은 뭐 다음 시간에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뒤로 좀 넘어갈게요. 자, 불확정성의 원리는 3장에서 좀 다루긴 할 텐데 우리 현대물리에서 좀 다루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두 가지 뭐 기본적인 내용들만 우리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가지 델타 X하고 델타 P는 반드시 무엇보다는 큰 값을 갖습니다. 2분의 2분의 하바보다는 늘 큰 값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자, 비교될 수 있었고요. 저 델타 T 곱하기 델타 E 시간과 에너지의 불확정성이었습니다. 2분의 하바데 근데 얘네들의 원래 원조가 원래 원조가 우리 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표준 편차로 표준대요. 시그마 X 시그마 P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무엇보다 큽니다. 2분의 하바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자, 이 식이 원조인데 3장에서 이거 간단하게 좀 다룰 거예요. 일단하게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하지만 뭐 시험 우리 시험이랑은 크게는 좀 관련이 없다. 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5페이지의 1번 문제는 5페이지 잠깐 보세요. 5페이지를 놓고자 나는 이건 뭐 이런 문제는 진짜 좀 물리 문제는 아니고요. 물리는 고자 자, 어떤 자유입자에 대한 우리 파동함수를 규격화 규격화 상수라고 하는 거 아주 많이 찾았죠. 자, 그래서 파이에 자, 우리 X의 제곱 파이 X라고 해서 파이 X라고 해서 우리 얼마 자,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우리 얼마입니다. A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규격화 상주 찾으세요. 자, 규격화 상주는 규격화 조건이 찾았습니다. 자, 1은 자, 인테그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파이의 제곱 Dx 자, 이거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진짜 요것만 물리고요. 나머지는 다 수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삼각치환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요즘은 할 수 있죠? 이렇게 형태가 되어져 있으면 자, 다시 표현해볼 게 제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라 인테그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제곱해주면 자, A제곱은 앞으로 나갈게요. A제곱은 앞으로 나갈 거고 자, 분모에 X의 제곱 플러스 자, 1분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이런 형태로 적분해 주시면 될 텐데 이때 X를 뭘로 치환했어요? X를 탄젠트로 치환했습니다. 자, 그럼 dx는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dx는 sec 제곱 세타 d세타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컨트 그리고 여러분들 플러스가 자, X가 플러스 무한대가 될 때는 세타가 우리가 얼마일 거예요? 얘는 2분의 파이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얘는 얼마에 당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적분 구간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셔야 돼서 아, 얘는 A제곱에 자, 인테그라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무한대는 2분의 파이 자, 근데 X 대신에 탄젠트를 바꾸니까 아우, 탄젠트 제곱 플러스 1 는 우리 뭘로 바꿀 수 있죠? 시컨트 제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시컨트 시컨트 자, 우리 제곱 자, 세타의 제곱이 하나 있게 되고 위에는 DX 대신에 DX 대신에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라고 하는 값으로 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아, 그래서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자, 시컨트 아우, 근데 또 바꾸네 아우, 이건 뭐 수학 문제지 이거 산수 문제지 물리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시컨트 제곱분의 1입니다. 시컨트 제곱분의 1은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또 코사인은 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 2분에 나갈게요. 자, 2분의 A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코사인 제곱은 1 플러스 코사인 또 우리 뭘로 바꿔서 여러분들 2세타로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아, 이거 계산해서 나온 결과를 찾으시면 돼요. 그 결과 뭘 찾으면 된다고요? A의 제곱 값을 찾는 게 목적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산수는 뭐 여러분이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되는 내용들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 뭐 파동함수 기술해 주는 것들 뭐 특별한 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자, 잠시 쉬었다. 2장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